단련 단련 갑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달 단련 한번씩 단련해요 뭐 어전시업에서 져서 그런건 아니고 어차피 지럭부인도 찾아야 되죠 지럭부인도 찾아야 되고 저는 이제 관목상대 해가지고 제2의 여몽이 될겁니다 사마랑 오십시오 바로 공부 이거 찾아오는게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오면 좋겠어요 매달 찾아오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맨날 만나면 재미가 없죠 가끔 만나야지 현실 반영하는것도 아니고 저는 공부하고싶은데 자꾸 친구들이 놀자 그래서 어 저기 뭐 열렸다 산적토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수경에 가르치면 다 설거할까요 저거 어차피 텍스트라 그냥 스킵하면 되는데 자 산적토벌 어 되게 빨리 끝나네요 요런거는 빠르게 빠르게 넘길게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명성에 대한 얘기 명성에 대한 얘기였고 악명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구요 어 어 돈 생겼다 근데 돈이 이번작에 이거 은근히 좋은게 잘 안팔어요 이거 좀 없죠 물건이 공명도 다 아는 얘기 어 상생과 상그 그리고 어 경애에 관해서 다 아는 얘기였구요 우후의 중표가 되게 귀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되게 많아요 우후의 중표 악덕관리조사도 다 털어 뇌물을 받는 관리가 있다 저 사아라 다 털고 농촌 깜빡이니까 퇴치를 한번 도적 도적 아직 동료가 더 있을테지 그럼 또 다른 동료는 뭐야 계속 추격해요 화후돈 되게 끈질깁니다 어 도적왕 도적왕 무려 90이었는데 아 86으로 너프 됐네요 우리의 90 도적왕께서 특기가 없어가지고 특기가 없어서 뭐 가볍게 해치우겠어요 하하 하하 근데 패가 좋네요 하지만 과감하게 그냥 쏟아냅니다 이것이 과감이다 2,3,4,5 게임 끝 도적왕 도적왕 의뢰 달성 평정 산적토벌을 해보고 산적토벌을 해보고 장초가 또 땅을 넓혔고 태사자가 쳐들어가고 여기 이 턴제가 이런게 문제죠 여기 쳐들어가자마자 바로 빈 땅에 다시 쳐들어오는거 이거 쳐들어갈 때 또 수비와 병조로 남기고 가야되는게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공백질을 잘 먹습니까 어 우리 병사수 상환이에요 아 이게 도시별로 병사수 상환이 아니고 세력 전체 병사수 상환이 있나보네요 왜 병사수 상환이 걸렸지 2분기에 병사수입이 상환 때문에 없었어요 그럼 병사를 써야되겠네요 바로 전투 들어갈까요 첩보를 통해서 첩보를 해놨고 계략을 통해서 매복을 요번에 성공합시다 호주천놈 여건이가 가서 성공시켜 자 첩자를 보냈어요 이제 쳐들어가는 쳐들어가기 전에 포인트를 다 쓰기 위해 등용을 황보승 있네 저는 전투 나가야되는데요 하우연드 전투 나가야되는데 아 전투 나가야되는데 이게 저만 되는게 좀 짜증나네요 장기 철벽지휘 어 얘는 많이 된다 요거는 진군이가 등용 포인트 하나 더 있으니까 등용을 어 두기로 갑시다 자 종효고가 갔다오세요 그리고 저는 병력을 쓰러 갑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때 여포가 이쪽에 4만3천이라 있어서 제가 많이 2만명만 딱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천이라도 남겨놔야 수비가 어떻게 되니까 어 원고온이 선택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안되잖아요 원고온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가는게 맞긴 한데 결국 다시 할 수 밖에 없네 왜 이렇게 개판으로 변성을 할까요 하우돈 조홍 희지제 병종 기병 상병을 하든 기병을 하든 비슷하네요 하우돈은 우리 2만명만 갈거니까 7천씩 그 다음에 여기에 하우연 부장으로 아 이적과 전이도 가지않고 조순이가구요 전이가 가자 그래서 여기는 궁병 궁병 신하 7천 그리고 우리 조인 조인이 조순과 사마랑 해가지고 갑시다 조인도 기병 조인을 병력 많이 줘가지고 앞에서 탱보기 할까요? 금강불계가 있으니까 가자 원군은 뭐 할 데가 없어요 원군이 올 데가 없습니다 포지니 어 가운데로 가면 2개 뚫고 가야 되구요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산길이라 이게 되려나 그래도 산길로 갑시다 본거에 5000이라고 숫자가 써있긴 한데 그 전투 조건에 보면 백도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하나씩 공황상태보다는 혼란상태 3일이 낫지 않을까요 개전 희지재 함정 찾으세요 희지재 가자 희지재가 이번에 함정은 안찾네 대기 대기 이동을 해서 점포 고무 올라가세요 한칸 더 갈 수 있고요 전법 분기 올라가자 전법을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우돌한테 이거 받아야 되니까 가자 가자부려 불굴 빨리빨리 갑시다 금강불개 터졌고요 지금 상대가 백도 어차피 안개 때문에 안 보이죠? 어어 네 이놈 어디 어쨌든 초인 앞으로 가고요 뭐 장혜 혼자 바꿀고 나왔어요 자 뒤에 있읍시다 초인이 맞아야 돼요 초인이 앞에서 맞아야 됩니다 나와 장혜야 어 안나오네 까자 그럼 가서 전법 급습 혼란상태로 만들면 개이득 아 혼란상태로 못만들었네 어 뒤로 넘어가지고요 아니구나 조인이 맞으려면 뒤로 넘어갔으면 안됐구나 전법 연격으로 가 지 않고 혼란을 시켜야 됩니다 가자 혼란 어 혼란 됐다 자 일기토까지 됐어요 자 잘하면 쉽게 잡겠는데요 일기토로 2455 이걸 격추 하겠습니다 한방에 격추 장혜야 장혜야 중정상태 어 장혜 날아갔어요 부장도 없었나요 하우돈 뒤로 한발 한발 이렇게 오시고요 오케이 조인이 맞았다 등강불계하라 괜찮아요 자 조인이 324 하우돈이 300 아니 하우돈이 240 전법 실암이 저까지 안닿나요? 색도 없네요 전법 분기 같은거 쓰고 한칸 더 가면 좋은데 색이 근데 여기 혼자 남았어요 자 스프링클러 맞아야되죠 보여주 마이넘 어 돌격 어차피 없습니다 대기 대기 점퍼 돌격 와 성까지 영격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지 조인을 때려라 자 저는 이쯤 가서 실암 범위에 닿죠 가자 자 우와 이천 좋았고 가 아니고 한칸 가야지 연계를 때려주니까 대기 자 연계입니다 이번에 연격으로 그냥 아작낼거에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전법을 좀 아껴야 되가지고 연계에 모이기 전에 그 그냥 통상공격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전법을 집중적으로 쓰는 퍼박하자 장양군 상대도 안됩니다 야 이거 등용이 자동으로 되는거 되게 편합니다 물론 제가 군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제가 전공을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기터로 그걸 잡았죠 그래도 전공 차이가 뭐 열배가 나요 조인이 혼자 탱 받는데 미쳤다 미쳤다 장양군은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알아서 들어가세요 알아서 들어가세요 하북재폐 연의전이 새로 추가되었다 일단은 이거 좀 공명 공명 같은 얘기에 공명 4번 얻어서 상생 하북재폐가 열렸어요 조조군이 양평, 북평, 개의 남피, 여, 평원, 진양, 상당을 재폐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의 여인은 진리로 가서 하면 결혼할 수 있고요 성설의 여인 또 진리로 가서 마무리하면 되고 매혹의 여인은 친밀 신뢰 이상이 10명이 필요한데 현재 6명이다 4명만 더하면 된다 매혹의 여인도 얼굴 봐야 되는데 매혹의 여인 때문에 이거 신뢰관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면은 어? 병력을 또 분배를 했나요? 제가 2만명을 가지고 왔는데 또 2만4천이야? 도전이 분배를 하신 건가? 시스템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정도면 뭐 여포가 쳐들어 온다 해도 제가 원군으로 가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 저택에서 신뢰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호의 호의하고 호의를 해가지고 5속로 이탐이 흠 다이로 하자 그러면 싫다 하겠죠? 어? 일기토로 해줘요? 무력 20인데? 아니 무력 20위가 일기토로 해주면은 없다고 무력 20위가 자 꽁으로 하나 얻었구요 아직도 허위네 토론은 상대가 안되겠죠? 안됩니다 토론은 안돼요 말이 안돼 전이 전이 이놈이 뭐지 사냥하러 가자 어 실례 됐다 이러면 대련할 필요 없어요 질까봐 안하는게 아닙니다 대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코이 실례 습득할게 또 많겠죠 자 기병에서 올릴건 없구요 여기서 올라갈게 없고 여기서 있네요 제가 군량으로 딱히 할 일이 있을까요 지력차 확률로 혼란상태 물지형의 격리응 낙석 배울까요? 낙석만 배우면 되고 자 우리 민심괴판 나고 있는 판떼기에 이렇게 견문으로 또 찾아왔어 이거는 뭘까요 수경에 가르치는 숙명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요? 지금 뭐 가세에 대해서 얘기했구요 실행가능이 이제 없어요 가능한게 여기 난격이 떴네요 아 제가 창병 안쓰지만 어차피 보병권을 보병에 담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껴봤자 의미가 없어요 같은 계통의 모든 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뒤에 게 제일 좋은건데 어 공부합시다 단련 예 근데 제가 민심 올리다가 또 딴 데로 가버리면은 행상인의 행방 늘 매입을 부탁하는 친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행상인을 찾아라 어 어딘가에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찾으면 되겠다 아 도적이 쫓기고 있었어요 괜찮은가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던데 짐을 나르다가 산적에게 붙잡혀서 그만 의뢰 달성 가서 받아야 되죠 친구를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상인이니까 돈 많지 않을까요 돈 많이 좀 주세요 100원 주네 이제 가능한 게 없고요 악덕 관리는 낙양 가서 해야 돼요 낙양에서 제가 하다 말고 와가지고 일단 한턴 쉬고요 지금 다음턴에 할 일이 많아요 조홍놈 친밀이 최대가 되어서 다말하면 소양 전수 받을 수 있답니다 라이벌놈 괜찮은데요 이거 퓨류 퓨류 조홍 조홍 자 전수해 주세요 음 많이 받았고요 대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너하고 어 그리고 요거를 눕힐 수가 있네요 궁병 난사 화시 난사 제가 궁병 출진할 일이 있을까요 행군 재이동 가능인데 레벨이 높으면 이동력이 상승한다 연계효과 상승 수경선생 마무리입니다 드디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저는 낙양 가서 악덕 관리 좀 마무리 하고 올게요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악덕한 녀석들 못 참아 이놈 뇌물을 요구하는 관리 뒷골목이라 악덕한 관리가 있다 악덕 관리 조사 악덕 관리 포박 무기인 포박합니다 악덕한 녀석 움직이지 마라 지금 뇌물을 받았지 악덕한 녀석 악덕한 녀석 악덕한 녀석 악덕한 녀석 뭔가 지력이 65나 돼요? 설전을 해야되네 이거 지면은 그러면은 내물 관리 못 잡는 겁니까? 아 이놈 이거 내물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왜 설전을 해야 됩니까 다행인게 화술 열변이 없어요 아 초반에 쓰기 좀 아까운데 맞는 것보다는 아니니까 초반에 씁시다 하나만 쓸까 주겠어 오 하나만 썼다 질 뻔했다 2,3,4 떴어요 4만 쓰고 아낄까 다 써버리면 다음 턴에 맞아야 돼요 이겨도 다음 턴에 이기는게 더 좋죠 4만 쓰고 1,2,3은 왜냐면 4를 던져야 얘가 2를 쓸 거거든요 사실 2만 던지면 다음 턴에 1,2,3,4가 돼서 좋은데 4를 던져야 얘가 2를 써요 어 비겼다 1,2,3의 기회가 왔고요 그냥 씁니다 필사를 1,2,3,4를 아끼고요 1,2,3,2 던지고 다음 턴에 5,5 필살에 모든 걸 겁니다 1,2,3을 1,2,3을 내도 제가 이겨요 1,2,3 노리는 이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놈아 1,2,3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무예여인을 만나러 진료로 갑시다 되게 바빠요 지금 외출 어 우리 무예여인께서 이벤트를 실행하면 인간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부인 3명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단기 접전이서 패배식 재도전이 불가하다 되게 신중하게 해야되네요 무려 겨우 61인데 격추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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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단계별로 잡아야 되나봐요 마지막 도저관까지 가나요? 오 2,3,4가 있어요 하지만 씁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참 남편 앞에서 남자를 데리고 다니니 무슨 생각이냐 현이 도저광 녀석 마음대로 남편이라고 그래요 저 86녀석이고 이미 86인걸 알고있죠 야 이 중요한 판에 큰일 났다 아니 얘한테 3,4,5 주고 저한테 1,2,4 주면 어쩌자는 거죠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와 이게 지금 제가 낼 수 있는 최고 좋은 패입니다 과감 때문에 지금 쓸 수밖에 없어요 됐다 이겼다 니너너로 아꼈네 3,4,5 저는 1,2,3 1,1,5 털고 다음 턴에 1,2,3 여기서 3,4,5를 쓰게 만듭니다 안 썼네 끝 사수가네 사수가네 담내 같은 건 필요 없네 그것보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적에게 맞서는 그 모습 무척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네 응 응 응 내가 똑같은 기분이랍니다 누구보다 당신의 옆에 항상 함께 싸우고 배우자가 됐어요 한 명 들어왔고 무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무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기본 70일에 80일 근데 쓸만해요 제 무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개시 후 누군가와 결혼한 증표를 획득했어요 통솔의 여인도 여기 있고 바로 부인을 두 명? 아닙니다 통솔의 여인은 좀 나중에 정치 여인하고 매옥의 여인하고 지력 부인이 어떨지 모르니까 정치 여인은 굉장히 예뻤죠? 모든 시설에 민심이 최대가 된 도시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진료에 아까 되게 많이 해놨는데 여기 진료에 조금만 하면 만들 수 있겠는데요? 진료에 여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공방에 다음 턴 진료에 다시 옵니다 어? 평소보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와 결혼하니까 개이득이 있네요 먹자마자 다시 뺏겼어요 이거 망하겠... 이야 이게 멸망했네요 이게 지금 장초가 땅을 확대했다가 확대하자마자 병력이 나뉘었잖아요 그거를 사섭이 하나 나눠먹고 독염이 하나 나눠먹고 이래서 망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러면 턴이 후턴에 있는 세력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 병사수상환이고 어? 우리 쪽은 올랐네요? 우리 쪽은 올랐고 아 여기 진료에서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병사수상환인데 장을 수여하고 첩볼을 업에 때려야 되겠습니다 한현씨가 갔다 오세요 언제 우리 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아까 호주천한테 그거 매복해놨는데 호주천이 안나와가지고 또 못썼죠 언제 쓸 수 있는 걸까요? 신사등용 황보승 갑니다 황보승의 수명이 짧아가지고 오 정욱이 있다 정욱이 오면 히지제의 자리가 위험하죠 자 히지제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인면 군사 정욱이 왔어요 히지제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기제는 안 들고 있네요 매복계 같은 거 하나 해주지 앞으로 정욱이 군사입니다 어 그리고 계략을 다시 한번 해놔 매복을 꼭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어느 녀석이 나올까요 장암한테는 안 통할 거 같은데 이게 되나요? 오 됐다 다음에 전투할 때 너 죽었다 왜냐면은 이 땅을 쳐들어갈 때는 여기서 원군 보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조조한테 원군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어 진양 첩보 하세요 부인 잘하고 있어요 부인 잘하고 있어요 부인 잘하고 있어요 아 등양 열심히 한다 아 등양 열심히 한다 아 등양 열심히 한다 일단 집에 가서 부인 한번 만나볼까요 주목 정사스러운 일이군 일단 주자매가 아니 자택에 가서 저희 부인을 집에서 만나서 담아를 해주고 계속 이것만 끝인가 그리고 호위 여섯 번 담아를 나눠주고 어 됐다 실례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일까요 연희 전에 아까 매혹의 여인이 여인이 현재 9명 한 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매혹의 여인 만나볼 수 있어요 매혹의 여인 매혹의 여인 만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정치 여인 만날 한번 다시 만나려면 또 저거 해야 되고요 일단 저 진료 좀 갔다 와야 돼요 어 되게 습득인가요 또 여기 궁장 병과 소양 수근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진료에 여기에 공방만 다 올리면 돼요 여기에 공방만 다 올리면 돼요 아이고 이놈 됐다 최대가 됐어요 정치 여인 한번 더 만날 수 있죠 아 확실히 정치 여인이 많이 예뻐요 더욱 더 많이 다양한 곳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접해보십시오 사나는 북쪽과 남쪽으로 풍토와 문화가 다릅니다 식견을 넓히라는 건가 백성들의 마음의 상처를 처방하는 일에 대한 해답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목소리 안에 있사옵니다 정치의 조언을 다시 들었어요 정치 여인 다음으로 가려면은 도시가 세 개 있어야 되네요 민심 최대가 된 게 닫아놓고 이거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슬검 가르침 사마의 선생님 이제 다신 못 보겠네요 이제 사마의 선생님은 없어졌어요 사마의 선생님은 다신 못 봐요 풍토리 여인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외옥의 여인이 행동력이 없다 근데 일단 집에 가고요 진해질 사람이 여기서 조순하고 조순하고 그리고 매달 공부하기로 했는데 까먹고 있어요 매달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력이 필요하고 대단한 의지가 필요해요 혼자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학원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부부터 해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공부부터 해야 까먹지 않고 징수 혼자 공부하고 관둔 장압 한테 매복을 걸어놨는데 이번 달에 칠 수가 있느냐가 문제였는데요 id 장압한테 매복을 걸어놨는데 이번달에 칠 수가 있느냐가 문제였는데 2천명이 더 들어왔고 병사를 좀 달라고 해서 치면 되긴 하는데 사풍관이 됐어요 병사를 조금 허창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자 상황을 좀 봅시다 여기 3만명이 있는데 여기서 1만명만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분사소송을 제안합니다 오 기술소 뭐야 기병 올릴 수 있네요 가자 중기병 가자 우리 돈 맞나요? 돈이 또 있어야 하죠 분사소송 여기서 이쪽으로 1만명만 좀 주세요 분사는 1만명만 주시면 3만 3천 있으니까 1만명만 주시면 제가 여기는 뭐 쌀은 충분하고요 금도 조금 나눠주시고요 자 이러면은 제가 2만 가구 조조님이 보내주고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등용할 사람 까비능이 보도근이 제야에 있는 아이들 까비능이 먼저 갑시다 아 저만 되네 저 말고 다 되는 사람 없나요? 됐다 어 3만 왕이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우린 출진합니다 지금 장아파한테 매복을 걸어놨어요 오 이번엔 편제가 뭔가 기발한 것 같지만 조홍이 또 저쪽으로 갔네요 그 왕진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왕진을 데리고 가면은 누가 남아서 지켜 다시 할게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사실 뭐 자동 편제가 마음에 들 수가 없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가 없고요 조홍 필요 없고 정옥하고 부인 데려가고요 제가 지금 2만 명을 데려가기로 했으니까 7천씩 다시 아 중기병 돈을 많이 쓰지만 상관없죠 저장 조인 희지제 하고 주순이 어디갔어요 여기 있다 조홍이 따라갑시다 통솔 보정이 뭐가 있으니까 보정이 좀 있는 애들로 제가 여기서 보정을 잘 안 봤는데 지력보정 15에 555 여기에 하후연 이적시 가고 지력보정 15 받고 그 다음에 보정이 올 수 있는 게 전이 밖에 없네요 무력보정 3 병종 궁병 다시 7천 최소한 1만 명은 남기고 가야 되니까 1만 명은 남기고 갑시다 그러면 중기병 둘에 궁병 하나 그리고 원군을 조조님을 부릅니다 어? 원군을 많이 부를 수 있네 여기서도 부를 수 있네요 와 이러면 개이득이네 총 4부대 이걸 뺐을 때는 총 2부대였는데 이걸 해가지고 총 4부대 그럼 뭐 우리 완승이네요 여유있게 잡겠어요 게다가 지금 장합한테 매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자 전투 조작 군의를 시작하기 앞서 정욱의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편지를 할 거예요 찍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santé